이번 선거에 결과를 두고 모두 입을 모아 하는 말이 있습니다. 결국 표심을 만드는 건 민생 물가 아니냐. 지금 노래 나오잖아요. 정말 이렇게 기분 좋게 대표적인 여름 음식 하면 떠오르는 게 바로 냉면인데 이제 냉면 가볍게 한 그릇 먹지 못하는 그 정도의 물가가 됐습니다. 허지연 변호사님, 이른바 서울에서 평양냉면 4대 맛집을 이루는 곳들이 일제히 가격을 올렸어요. 이제 대략 평균이 15,000원, 16,000원 되네요. 이제 누들플레이션이라고 하죠. 그러니까 면 가격과 물가 상승 합성어인데 4인 가족이 냉면 먹으러 가서 수육시키려면 눈치 봐야 됩니다. 왜냐하면 냉면 한 그릇이 많게는 지금 16,000원까지 올라갔다고 하니까 4명이서 가족들이 냉면 한 그릇 시키고 수육 가격도 또 3만 원에서 3만 5천 원 이렇게 올랐다고 하거든요. 그러면 10만 원이 훌쩍 넘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. 굉장히 부담스러운 가격입니다. 냉면과 함께 여름을 대표하는 음식인 콩국수 역시 1만 6천 원, 1만 5천 원에 먹었다는 인증샷들이 SNS에 올라오는 걸 저도 봤는데요. 이게 원인이 비단 메밀 가격만 올라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. 이게 메밀 가격이 중도매 가격 기준으로는 하락했다는 얘기도 있고 농산물 종합정보시스템 기준으로는 올랐다는 가격도 있는데 냉면이 메밀만 가지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. 전체적으로 지금 야채, 고기, 인건비, 그다음에 공공요금 이런 가격들이 다 오르고 있어요. 그러다 보니까 이 냉면 한 그릇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어떤 재료비라든가 인건비, 임대료 이런 것들이 포함이 돼서 결국에는 또 냉면 가격이 이렇게 오르게 됐고 냉면 가격이 이렇게 오르게 되면 다른 것들도 같이 오를 수밖에 없거든요. 그래서 지금 걱정스러운 상황인데 여름이잖아요. 오늘도 날씨 굉장히 더웠는데 여름 채소 가격도 지금 많게는 60%, 30% 가격까지 오른다고 지금 알려지고 있어서 장보로 가기가 무섭다는 주부들의 원성이 자자합니다. 최병우 위원님, 이번에 민주당이 이른바 대파 논쟁으로 어느 정도 표심을 얻었다. 뭐 이런 얘기. 지금 보면 김이 거의 29% 올랐고 참외 10개 거의 3만 원을 넘는 수박 한 통 2만 8천 원. 이게 단순히 외식 물가 뭐 사기가 너무 두렵다는 것보다 그런데 이 전 세계적인 물가에 나라가 얼마나 이 물가를 억누를 수 있느냐는 것도 더 다른 문제여서 어떻게 저희가 받아들일까요? 그렇죠. 아니 최근에 특히 김 같은 경우는 외국에서 수요가 굉장히 많이 돼서 수출 때문에 국내 김 가격이 오른다.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. 사실은 지금 어느 나라든 간에 원래 글로벌 네트워크가 지금 활발해져 있기 때문에 어느 나라 그 한 나라만 가지고서 이런 것들을 다 정할 수가 없어요. 국제 가격이 오르고 거기다가 뭐 유가라든가 이런 것들이 오르고 하면 따라서 오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. 거기에다가 약간 또 계절적 요인도 있고 뭐 대파 같은 경우는 최근에는 이제 대형마트에서는 어느 정도 가격이 안정권에 들어갔다고 하더군요.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전부 다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정부로서는 이런 걸 최대한 좀 막아야 되고 그런데 아마 그나마 선거가 있어서 어느 정도 좀 통제를 했다고 보는데 이제 선거 끝났으니까 그런 것들이 한꺼번에 좀 고삐가 풀리는 것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정부 당국이 조금 더 뭐 하여튼 노력을 해 줘야 될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. 냉면 황금에서 만육천 원 시대가 열렸습니다. 참 물가 때문에 많은 근심들이 있으실 겁니다.